여러분들의 댓글을 볼 수 있는 건데 뭐가 많아요 지금 저 앞에 있는 거 지금 제가 정수 왜 이렇게 없었나 기다려봐야 하기 잘했어 이따 하고 가자 아휴 아휴 어떨 보레이 여기가 조명이 위에 있어서 모자만 있어도 되게 어둡게 나옵니다 눈이랑 양목들이 아쉽게도 어쩔 수 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제이홉 시민 네 오늘은 제가 왜 왔냐면요 사실 이제 앨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제 10일에 또 뜨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 오늘 머리 안 감았습니다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식을 하고는 급하게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거짓말 없이 순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감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호비 형이 더러워 죽겠네 라고 하는데 요즘 호비 형 자신 있어요 형님? 지민아 등문 씩 좀 보여줘 죄송해요 싫어요 제가 오련히 다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? 기다리십시오 뭐 어쩔 리스닝 그거였나? 그거 시작한 줄 모르고 내가 인스타에 이상한 영상 올렸었는데 여러분들 당황하셨습니다 이거 올릴 거 봤어요 여러분들? 진짜 대박인 거 같아요 제가 찍어서 올렸지만 이거 대박인 거 같아요 이게 왜 이게 탄생했냐면 맞아요 제가 오른만에 먹었는데 이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호석이 형이랑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저녁에 통화해서 게임 같이 하고 하는데 근데 호석이 형한테 꼭 뭔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보냈는데 호석이 형이 생각보다 늦게 있는 거지 그래서 멤버들한테 보냈더니 이제 뭐 웃는 멤버도 있고 울지 말라는 진영의 얘기도 있었고 미친놈 같다는 멤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